포스코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1차 철강 제조업체입니다. 포스코는 2024년 5월 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일 13% 상승한 40만 3천5백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4월 3일 대비 약일 25%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7월 26일 76만4천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5월 15일 35만6천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7월 26일 1163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4년 5월 2일 24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포스코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국 80%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0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2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4월 11일 가장 많은 11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4월 4일 가장 많은 6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40.41%에서 약 27.79%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5월 9일 약 40.46%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2월 13일 약 26.4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77조원이며 2016년 53조 대비 약 46.3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조원으로 2016년 2조 대비 약 마이너스 1.5%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61%입니다. 순이익은 약 1조원으로 2016년 1조 대비 약 36.41%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84%입니다. 포스코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3.87배이며 지난 2016년 21.42배에 비해 약 11.43%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57배이며 지난 2016년 0.49배에 비해 약 15.49%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1.39% ROE는 2.37%입니다. 포스코의 시가총액은 34조 1,244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9위 코스피 종목 기준 9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77조 7,106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7위 코스피 종목 기준 7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조 8,017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5위 코스피 종목 기준 15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1조 4,297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21위 코스피 종목 기준 21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포스코에 대해 7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유안타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66만원을 제시하였고 SK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51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58만 9천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 평균은 65만 3천원에서 57만 5천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51만 1천원에서 40만 3천5백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20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포스코는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3년 9월 21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7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7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